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대국민 선언문이 아닌 오랜만에 한 사업가의 진정서 호소문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말도 안되는 사건을 센세히 기록한 이 진정서는 지금 이 땅의 보통 사업가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종업무들 두고 하는 사업을 이제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도 근로감독관들의 행포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 강릉노동청 A, B 등의 근로감독가들이 최저임금 조사를 나와서 안여자에게 툭하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해서 협박죄로 고소했더니 특히 근로감독관 시위를 다시 보내 협박한 대로 3년치를 탈탈 틀더니 임금 미지급 등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년 전 그만둔 종업문에 근로계약서 몇 장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른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2천만 원의 가태료를 부과하고 종결하지도 않고 101번의 출석 요구를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그런 직위에 아주 막강한 모양입니다 다시 호소문입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4년 전 그만둔 직원의 직장을 찾아가 연차수당을 받아준다면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그 직원을 해유하는 야바육균 같은 직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이래서는 근로감독관들이 무서워 조그만 가게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장도 가세하는 걸 보니 이런 행태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주화 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누굴 믿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복수사 과잉수사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게 참 믿기지 않네요 호소문은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인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데 정부가 업주를 이리도 괴롭히고 있으니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가 마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르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위반하면서 괴롭힌다고 큰소리로 항의했더니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서 재판을 박해하면서도 국민 우위에 있는 공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무규정 같은 것도 있으나 많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번째 진정했지만 이젠 연락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님께 직접 광고를 통해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소리를 높이시는데 어딘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 책임으로 나라님들이 권력을 누리고 먹고 살면서 제 식구들만 감싸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나라 만들자고 촛불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모든 소상공인들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심대를 놓치면 5시까지 굶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종업은 인군을 맞추들다 보니 식당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가족이 모두 생업에 매달려 저녁이 없는 삶이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도 폐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제 식구들만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도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단 세금 불평등 원전 문제 검찰 임사 등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에도 국민의 주권이 무시당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 없고 힘있는 나라가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비록 노동정책에 대한 진정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많은 부분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험작은 자신감을 준비하시고 이번 총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무시무시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로감독관들에게 이렇게 너무 큰 권력을 주시는 건 국민에게 공포를 전달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대미늠물을 볼 수 없도록 의법 조치해 주시고 노동정책을 현실에 맞게 친국민정책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사전기관들의 시스템을 점검하시어 국민들이 칼찬 순사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포 없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민 보호정책을 개선해 꼭 발표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진정인 심강 010-527-1570 이메일은 qtw21 골뱅이 네이버 닷컴 qtw21 at 네이버 닷컴입니다 상시한 인적사항은 강릉노동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런 일을 저만 당했겠습니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런 광고를 낸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속절없이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주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기막힌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민주권감시단 같은 단제를 만들어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막아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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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